또 이리로 나가는지 저리로 나가는지 몰라요 아이고 당연히 또 그냥 아 참데 그러면요 사람이 또 이렇게 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재미입니다 너무 사람이 정확하게 사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죠? 그렇다고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? 어떻게 가다가 실수겠지? 고의를 그러면 제일 무서워 자 다음 분에게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를 좋아하는 여자 송경예입니다 춤추는 작은 소녀 I am you 음악을 듣느냐 춤춘을 추어 있으며 우수같은 커다란 눈빛에 내 마음 닮고 싶어요 그 여자 중 한 송경옷처럼 어렵게 저어졌어요 그래라 할 수도 없지만 징과의 복무일에 붕괴해요 춥추는 작은 소녀 사랑이 해봤을까 춥추는 작은 소녀 사랑이 지완까 감사합니다!